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온몸으로 리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에요 자 랩 바운스 활동인데요 랩 바운스 라고 하는 것은 엄마 무릎 위에 아이를 앉혀 놓고 엄마가 무릎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바운스 하면서 이 몸 전체가 아이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온몸으로 고정박을 느끼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물론 이 위에서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옆으로도 약간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고정적인 박이 아니라 쑥 올라가는 느낌 훅 내려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수동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활동인데요 이런 랩 바운스 활동은 보통 한 20개월 이전의 아이들 20 뭐 그 4개월 정도도 괜찮고 더 위에도 괜찮긴 하지만 한 36개월 이전까지도 다 괜찮긴 한데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그 전 단계가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 한 12개월 이전의 아이들이라면 너무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활동이기도 하고요 한 12개월에서 36개월 정도의 아이들은 엄마랑 함께 이런 올라가고 내려가고 움직이는 이런 활동을 교감하는 어떤 신체 자극도 있지만 어떤 심리적으로도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정서적인 발달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니까 아이 연령에 맞추어서 어머님들이 잘 적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돌 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랑 마주보고 하면 좋고요 돌이 넘어선 아이들은 혹시라도 다른 가족과 함께 한다면 친구나 뭐 언니 또는 동생을 이렇게 마주보고 엄마 아빠가 이제 서로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한다면 서로 이렇게 그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아이의 방향은 어머님이 상황에 맞추어서 정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님이 약간 이런 식으로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딱 무릎 위에 아이를 이렇게 앉혀 주시고요 허리랑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잘 받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바운스 하는 활동이에요 자 이 노래의 내용은 이제 마차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하면 마차가 좀 덜컹덜컹 하잖아요 바퀴가 딱딱하니까 그래서 고정적인 박으로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해주면서 아이가 신체로 리듬을 이제 수동적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 가보면 마차 바퀴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약간 마차가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아이가 이렇게 약간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에서 아이가 좀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감각을 자극해주는 그런 활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한번 노래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노래가 다소 좀 빨라서 조금 따라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잘 연습해 보세요 바퀴가 빠져서 들어보시면 여기에는 또 입으로 장난하는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재미있는 노래지요 엄마가 직접 노래 부르시면서 아이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신체를 자극하는 활동 말고 조금 부가적으로 이 음악을 이 음원을 그냥 집에 틀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아이랑 약간 이렇게 춤추듯이 음악을 이렇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는 아이는 사실 어느 부분을 따라 하게 되냐면 여기 아까 뒷부분에 이렇게 입술을 터는 그런 발음이라든지 이렇게 의미 없는 이런 발음들 이런 발음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귀 기울여서 재미있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음악을 자꾸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방하게 되니까 이렇게 모방을 하는 활동 자체가 아이들의 음성 발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아이들은 자연 발현적으로 소리를 내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푼다고 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신체 발달을 요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이가 푸르르르 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 성대로부터 또 푸르르르 하고 소리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이끌어 내는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하는 과정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 노래는 아이들의 신체 발달 또 리듬감 발달 그리고 또 음성 발달 함께 해줄 수 있는 또 활동이니까 우리 아이와 의미 있는 활동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